두 번째 정박지는 바다. 아, 진짜 이쁘다. 오, 맛있겠다. 잇몬게 앤 잇 새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곡을 쓰고 있거든요. 영광도 받을 겸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이, 갤럴스. 야, 너무 예뻐. 뭐야. 알코올? 원샷. 렛츠고. 뮤지컬. 아기 많이 많이 슬픔슬픔 나와서 우리 설탕이랑 몇 개 남았어. 쭌, 컴온. 워쌉? 워쌉? 워쌉 스파. 워쌉 스파. 워쌉 스파. 워쌉 스파. 오늘 잠 잘 자겠다. 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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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잠깐만. 아, 그런데 우리. 야, 너무 뜨거워.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시크. 아, 괜찮으세요? 아, 됐다. 이제 난 나한테 됐다. planning. 아, 피로가 싹 가진다. 준비해라! 되게 맛있게 해. 와우! 먹방! 먹방! 마시고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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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에서는 잠시 후에 좋게 잘 먹어야 해요. 블러드! 순환! 돌아 돌아! 블러드 런! 블러드 런! 블러드 런! 진짜 미쳤다.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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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분 이상 하면 안 좋아. 왜요?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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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e! 정말요? 배달앵회에요? 이날은... ...댜 시간... 5.40분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정도돼요! 난 잊을려! 그리고... ...나는 카페에서 ONE였던 것 같아요 된 거 같아요 또한 카페에서... 포도 스파, 새로운 포도 스파. 네. 그리고 집에 가요. 찍을 때? 네. 그녀는 너무 힘들어. 오마, 괜찮아요? 찍을 때? 쉬라, 어머나. 오마이걸, 찍을 때? 괜찮아요, 오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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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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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하면! 천천ifications. 아, 우 86. 모! 는 한국ตransalten 아들... 아이돌 뮤게 הג constant B&M너. 얌자 해요. 자, 가자! 이걸ènevelmente 빨리 터마을아내요. 보러 갈 것 같아요. INTERNET. 잉马팀 마료사 파이팅에, 비춰서 beaurolog 날씨궁단을 stri전하고. 다들요? 이런 slows BabAWI브해! 어, 스흌 midst! 반면이 있다! 원래 이런 거 바로바로 자는 거야, 이렇게 낫긴 거야. 가위바위보! 한 명 있다. 안 내면 치우기 가위바위보! 남자 이거 게임? 오케이. 안녕, 바위바위보!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오 마이 갓! 아하하!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오바, 플리즈 헬프! 아우, 오바! 아우, 오바! 오! What happened? 아, 준 제발! 준 제발 자, 플리즈! 우리가 미안해, 플리즈! 잘못됐어! 우리가 미안해, 플리즈! 준 오늘 투게더 슬립! 예! 레츠 트라이! 준! 준! 가운데! 어? 준 가운데서 자. 오케이. 역시 바기린이지. 고! 오케이. 어제, 너희 인스타그램을 봤어, 이제 나는 당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 윤 보미. 윤 보미? 네, 윤 보미. 윤 보미. 윤 보미. 윤 보미. 윤 보미, 섹시다. 준? 윤? 네. 완전 보미. 난 너무 슬립이! 너는 먼저 슬립이야. 내가 끊을래.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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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아. 멤버. 맘. 오케이. 하영. 아, 하영. 하영 face. 윤 보미. 섹시다. 예! 섹시다. 슈가슈가. 난 좋아. 크림은 서비스. 빨리빨리. 하영. 아, 저 형, 해산물 먹어서 기운이 넘치네. 나 기운이 넘쳐. 아, 배가 너무 고파. 개는 이제 이대로 까서 먹으면 되는 거고. 아아. 자, 대게. 우와. 와, 사이즈가 진짜. 와우 와 진짜 크다 내가 또 코리아 넘버원 프랩맨이야 우와 뭐야? 살이 나왔어 오 대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와 개가 진짜 사이즈가 대박이다 얘는 딱 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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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저기 우리밖에 없는데 누굴 보여줘 아 저 누구 보고 있겠지 형 진짜 많이 해봤구나 그럼 일하면 사실상 세팅 끝이야 트라이 디스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리 빡 그렇지 아 잘하네 같은 모양으로 아 부숴버리는데 이지 빡 앤 빡 예 우와 오 오 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하늘에 보여주는 거야? 응 이렇게 하면 개는 먹을 준비가 끝났어 아 그런 거야? 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개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거나 잡으세요 아무거나 잡았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먹느냐 이런 식으로 긁어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우와 attendant 하하하 Budd 우와 코리아 리액션 예 거기? 어 거기도 있어 혹시 형? 뺨 một 맛있어요 어 아 이ruit 으需 맛있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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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개 올릴까? 올려 놓을게 파이팅 붙어? 플리스! 플리스! 아 근데 불이 왜 계속 이렇게 약하지? 바람이 너무 쎄서 그래 지금 우리 봐봐 이거 불도 꺾이고 있잖아 이거 봐! 불이! 불이 꺾여! 아 바람아! 진짜 이거! 바람아 멈춰나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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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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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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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잠깐 잠깐! 어떻게 센터가 맞아요? 시작됐다!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아침이 이렇게 멍파녀도 추억은 확실히 쌓인 것 같아 듣고 있니? 재밌는 추억들이 쌓이는 것 같아서 즐거운 것 같아 근데 원래 진짜 뭐 이게 2박 3일이 셋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약간 그냥 20대, 30대 청년들의 딱 노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한국에서 걔를 까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No I don't know Propose야 Propose Huh? Propose Propose? Yeah 까기 힘들고 드는 힘도 많이 들어서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라는 걸 얘기를 해 I love you guys I love you guys Thank you for this script 음 음 너 연기 어렵지 않아? Maybe I start with acting So it's easy for me 오 나는 한번 악역을 해보고 싶어 No, bad guy Villain? Yeah 자 그럼 진혁아 네 왜? 여기가 오디션장이다 하고 한번 보여줘 어? 갑자기? 케이 악역 연기 너무 뜬금없지 않아? 제일 궁금해? 케이 악역? 응응응 어허 그럼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여줘야 돼? 아니 이거 내가 갑자기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뭐 영화에 한 장면 같은 거 있어? 뭐 신세계라던가 뭐 뭐가 있을까? 기생충 오징어 게임 Let's go, let's go, let's go Nothing too much 이거 갑자기 해야 돼? 잠깐만 내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흐은아 다 죽어 다 죽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제발 그만해 브라보 You know? 스쿨 게임? 스쿨 게임? 예 스쿨 게임? 예 아아 예 짱봐 The Elder 예 워우 오, I see I see Very good 아 이제 한 거야? If I 응 먹고 왈골 죽 먹고 왈골 죽겠습니다 Everyone know Everyone know 와 오늘 진짜 좋다 아 좋다 이런 밤에는 꼭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잖아 아 형네 노래잖아 형네 밤이야이야 아 왜 그래 Little bit, little bit 아 제가 또 원하면 아 불러주는 거야? 아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이야 이 밤이 영원하길래 손잡아봐 푸른 닭빛이 아름다운 밤이야이야 나와 저 하늘을 걸어봐 가자 호오워 나요 갈 Stew Aaa 아 we we 오! 오! 알아요. 왜냐면, 내가 다 구워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난 너무 고소해. 나도. 기억나, 우리 아직도 그 소음식이 있었어요. 맞나? 어제... 어제... 2일 전에? 아니 어제... 어제...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길게? 이게... 맞아요 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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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아... 왜 이렇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리고... 너네네네네네네 오케이 고마워요 아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가고 싶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얘가 되어있는 무거운 느낌을 보겠습니다. 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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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1-shot. 이게 더 1-shot? 네. 네. 오늘의 시간을 빼랄게요.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No need to rush. Cheers. Come back. Do you finish it all? No. Oh, yeah. It's much more comfortable. And then something like... What's the melody for the chorus? Got it, bro. Gotcha. It's something like... I wanted to... Should we go next? Yeah, actually, that's... Going to the three? I think we can go straight into the chorus for this one. Should we record it? Yeah, let's do it. I wonder what they think of me... Oh, yeah. Oh, yeah. 누가 그랬지? 아직... 그녀의 하나. 아아아 아아 음- 아아 아아 에이 아아 I like that ATK PERFECT I just don't like MAN님 ㄹㄴㅆ ㄹㄆ 오. 좀 변하고 있는건. ㄹㄴㅆ bit ㄹㄆ let me make you the second shot 오우 너무 좋아 힐링! 오늘 정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바깥 풍경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한 일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오길 바랐어요 언니 저도요 왜냐하면 땡큐! 여행할 때 마지막에 원래 비 와야 되거든 그래야 집 가고 싶지 비 안 오고 날씨 오면 집 가기 싫어 아 웨델 프린스스 원 투 이츠 레이비 굿 에이 언니 캐챱 플리즈 여기다 뿌려? 하트 하려고 했는데 하트가 찌그러졌네. 에이. 준. 하트. 감동이 없네. 남주 끝? 남주, can you hold it? 1, 2, 3. 남주의 국어. 네. 고맙습니다. 남주의 국어. 남주의 국어.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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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프로페셔널. 디코레이션. 제 손을 씻고. 제 손을 씻고. 프랑스와 한국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수고했어. 남주 수고했어. 수고했어? 뭐죠? 이게 좀 익숙해졌네요.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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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음식을 먼저 먹어야지? 왜 이렇게 두개가 돼? 오. 네. 아, tasty! 그리고... 1, 2, 3. 1, 2, 3. 너무 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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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좋은 시켜서. 진짜? 저는 잘 못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잘하는 요리가 뭐야?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야? 음, 1등으로. 오케이. 미투 미투. 음! 네! 오! 야, 진짜 무거워! 뭐지? 사진, 사진! 우리! 오, 포토! 포토! 오케이. 이렇게? 우와, 예뻐! 여기? 오, 예, 예. 파이팅하는 모습! 와우!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보자. 응. 버거 샵? 와우! 오! 너무 잘 나왔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여기? 잘 찍었지. 해피 쥔. 해피 쥔. 해피 쥔. 해피 쥔. 해피 쥔. 해피 쥔.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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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완전 추워. 오, 우리 마셜 앓.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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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너가 쥐을 것 같다. 네. 이게 포스카드 같아. 야, 우리 갑자기 공주자 같다니까. 진짜.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둘이 누군이 요즘에 너무 이뻤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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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컨셉. 말 안 듣는 날들. 말 안 듣는 날들. 네. 지금 우리의 여자친구가 발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친구. 모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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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여워. 마이 작품. 아, 너무 귀여워. 트윈스와 엄마. 엄마. 아, 엄마. 트윈스와 엄마. 엄마. 너무 귀여워. 이건 우리의 기억. 이준 endpoint. 여러분의Coronaelle이. 이제 집에 가고 있는 기간을 탈출 studied. 3일 정도는 안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끝까지는 끝까지. 다시 만나요. 우리는 뵈에다. 서울에 왔습니다. 뵈에다. 뵈에다. 안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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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New Hey! 워! 나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 들어갔어!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 들어갔어! 아나! 다행히 해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먼저 요, 뭐지? 아, 뭐지? 이것은 네, 당연히. 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의 원희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 작은 원희들이... 그 문제야. 맞아. 이 원희들이... 나의 원인은... 하지만... 알았다. 걱정하지 마. 형! 형! 나의 깔아져. 간다. 제가 그룹 내 마음이 되ently 살려줘. 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많이 되었네, 맞어? 맞아. 나에게 나갔다. 이스라엘. 길이 strive ! 이 아저씨로 놀라고 합니다 이 아저씨에 기다린다 지민이 떠올려질 수 있나요? 그저가 미니 이렇게 놀다가 아, 이제 좀 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예 제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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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행히 고취해 다행히 빼라 이곳은 어떻게 다행히 빼라 다행히 빼라 다행히 빼라 2. 2. 3. 3. 3. 5. 5. 5. 6. 6. 7. 8. 11. 11. 11. 11. 16. 30. ready i'm ready i'm ready 짠 짠 짠 뭐야 뭐야 오 뭐야 you make it thai food 아 thai food 오 오 okay 미국 we add mushroom and shrimp we have to 우와, 이거 직접 만들었대요? 우와, 이거 직접 만들었대요? 네, 이건 깝파오 깝파오? 깝파오 그리고 이건 똠얀궁 나 똠얀궁 진짜 좋아해 나는 똠얀궁 좋아해 냄새 좋다 이건 내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진짜 감동이다 쪼끔 왜냐하면 매콤하고 쪼끔 쪼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맛있어? 별로 안 매운데? 오케이? 응, 나 스파이시 진짜 맛있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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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한 번 먹어볼까? 나 똠얀궁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어? 그래? 응 내가 처음 먹는 똠얀궁이 맛있으면 앞으로 내 똠얀궁을 살아가게 될 거고 제이 때문에 나는 앞으로 똠얀궁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어 하하하 너희는 본백 그럼 한 번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괜찮은데? 어, 맛있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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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예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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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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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똠얀궁을 태국 콘서트 가서 어떤 맛집에서 먹었단 말이야 그때랑 맛이 비슷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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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는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요리도 잘해 그만 잘해 그만 잘해 해줘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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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o Happy 자 하오 하하 하하 cret 하! 하! 물 진짜 맑아. 잠깐만. 나 왜 안 나가? 스파이더맨. 형, 형.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오케이. 다 젖었네. 다 젖었네. 잠깐만. 진짜 좋다. Very chill. Very chill. Chill.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많이 뭘 못 해준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좀 짜그만한 추억들이 좀 많이 합쳐진 느낌이어서 저는 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보낸 것 같아요. 2박3일을 되게 알차게. 저는 한 5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이런 프렌드쉽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딱 반 정도만 주고 반은 계속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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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여행은 텐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여행이 또 순탄치만은 않았고 또 그리고 각자 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부담감도 있을 텐데 저희의 그런 모습들이 좀 텐트 같아요 앞으로의 또 인생이 지금처럼 계속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이 바람을 잘 극복해 가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똠양꿍이야 똠양꿍 왜냐면 똠양꿍을 우려낼 때 꽤 오랜 시간 우려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2박 3일을 우려내서 좋은 추억이라는 음식이 딱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맛있게 먹고 이걸 계속 기억해낼 수 있는 똠양꿍 같은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네 드림 오우 드림 나 타일랜드 갈게 PD님 타일랜드에 타일랜드 오케이 근데 제이 PD님 없이 가는 게 더 좋아 My best? I love you I love you 제이 마지막 슬레이트 1, 2, 3 끝! It's a magical party It's about to go down Let's go! Yeah, this is Here is selfie Let's go! Can I guess? First time? First time? Yeah, first time 왼쪽 다리 왼쪽 다리 1, 2, 3 2, 3 자, 이렇게 어깨도 1, 2, 3 일단 너무 아쉽고 사실 진짜 뭔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보미 언니랑 함께 앞으로 준과 더 좋은 우정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 땡큐 Thank you Thank you We have no talk Keep in touch Yeah 저는 너무 많죠 Keep in touch Keep in touch Keep in touch Keep in touch 해요 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친구라는 걸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도 많은 분들께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준한테도 너무 고맙고 정말 영어를 포기했는데 진짜 다시 하고 싶게끔 만든 게 준이고 네, 내일부터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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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엄마가 지어 아멘 구겨 감수 아니면 하는 행동이 오늘의 주인공이 말하는 거에요 저의 인스타포즈! 아! 저의 인스타포즈! 저의 인스타포즈! 이게 제일 최고야! 컴퓨터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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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해야icie wie이맙습니다 이번 여행은 사진이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사진을 정말 많이 찍기도 했고 근데 사진을 찍길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번 여행은 변화다.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조금 있었는데 언어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각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을 수 있구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하지만 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할 수 있지만 항상 다른 점이 없어 따라서 더 다른 점이 있는 점을 꾸guyện 이 кус을 중에서 다른 저에게는 있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흥미의 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재미있고 많은 것들이 기억나 있습니다. 잘까, 준. 바이바이. 도미 매울 자슴. 안녕! 마이크, 마이크 괜찮나요? 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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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이 embarrass식은 wonder what they'd think of me wonder what they'd think of thee 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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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can we just pretend for now forget about the why and how It's in the end nobody cares no pictures behind the stairs it's actually beyond my expectation beyond your expectations its before the exhibition not of new experience for this trip actually 제가 계획을 계획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했을 때... 네, 네... 제가 조금 긴장했었거든요. 저는... 제 트립메이트가 누군지도 몰랐고 잘 맞을까...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너무 잘 맞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좀... 또 만나면 되니까... 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만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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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만나면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